손목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작 중에 하나가 치킨 윙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치킨 윙 하면서 이렇게 빼치면 빼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이 좀 완벽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빼쳤어요.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공이 휘고 있어요. 치킨 윙이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손목의 로테이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구질이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치킨 윙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스윙을 할 때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왼팔 뒤쪽에 삼두근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면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삼각근이었죠. 어깨 그리고 등 제 왼팔 알통 뒤에가 삼두근이에요. 이 삼두근을 이용을 해서 다운 스윙 때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시면요. 제 팔꿈치는 그냥 이렇게 빠져요. 뒤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측면에서 서서 보면 여기서 삼두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이게 치킨 윙 동작인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삼두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삼두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팔뚝과 손목, 팔꿈치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작이 되면 스윙이 엎어치거나 가파라지는 스윙이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 이 동작이 되면서요. 가파르게 엎어치면요. 공은요. 무조건 왼쪽으로 훅이 엄청 심하게 걸립니다. 그 구질을 치기 싫으시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의 궤도가 엎어치면서 이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제가 이 동작을 하면 엎어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왼쪽으로 훅이 심하게 걸립니다. 이게 릴리스 동작을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렇게 엎어치면서 하려고 하면 저렇게 왼쪽으로 많이 훅이 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지원 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 릴리스하는 타이밍을 얘기했죠.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게 되면요. 저렇게 훅이 나요. 이 릴리스하는 타이밍을요. 이 밑에서 오른쪽 벨트 있는 선상부터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힘을 줘야 되는 팔뚝과 손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돌리는 동작 있죠. 릴리스 되는 동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팔뚝과 손목에 힘이 필요해요. 손과 팔뚝 그리고 팔꿈치에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삼두를 가지고 클럽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왼팔꿈치가 접히면서 팔이 빠지면서 치킨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두의 힘을 절대 빌려서 쓰면 안 돼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면요. 그냥 힘 빼고 툭 내려오고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돌면서 팔이 툭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팔뚝의 힘을 빌리는 거죠.